오늘 여행을 왔는데 가족 간의 레크리에이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대에 나와서 아이들이 즐겁게 춤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행복하게 바라보신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오늘 하루요 이 자리는 사실 저보다도 엄마가 성주 엄마가 아무래도 성주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알게 돼서 이 자리를 왔는데 저희가 여행 같은 걸 가다 보면 아무래도 주위 사람 눈치를 보고 여행을 가고 싶지만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주하고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던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주 아버님이 처음에는 감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드님의 장점을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성주가 은감이 뛰어난 걸 좀 알게 돼가지고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기분이 좀 기분이라 그럴까 제가 힐링도 느끼고 가족이 화목해지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쉴 때나 어디 갈 때 음악 그런 데 콘서트나 이런 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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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